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 사태와 관련해 권선택 대전시장이 송영덕 롯데 부회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30여 분간 이어진 만남에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대전시는 재공모로 사업 추진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덕 부회장 등 롯데 관계자들이 대전시를 찾았습니다.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폐지 이후 첫 대면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자며 이상민 의원이 주선해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롯데 측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송으로 인해 31개월이나 지연된 것이 해지 사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가가 상승하고 KB증권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해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는데 사업성 개선이 전제된다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해지 사태에 앞서 롯데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롯데와의 사업 재추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협약 위반에 따라 이미 해지 통보가 된 상황에서 사업 조건을 바꿔 재협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0여 분간의 짧은 만남에서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가운데 롯데 측은 사업이행 보증금 50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역시 사업 재공무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